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가 의암호변을 따라 예쁘게 피었습니다. 연분홍빛 벚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모처럼 하늘도 파랗게 개었습니다. 춘천 호반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며 만날 수 있는 경치들입니다. 전국 마라톤 마니아들의 대축제인 제15회 춘천 호반마라톤대회가 오는 15일 펼쳐집니다. 의암호 주변을 따라 레이스를 펼치는 호반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손꼽힙니다. 올해 대회는 남녀 하프코스와 10km, 5km의 종목이 치러집니다. 출발선인 송암 레포즈타운을 떠나 언덕을 넘어 신현교를 건넙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서면 박사마을이 나오고 눈앞에 그림 같은 호수가 펼쳐집니다. 절경을 감상하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하프코스 반환점인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나오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 출발했던 꼬린점으로 향하는 코스입니다. 의암호 주변과 북한 강변에는 참가자들을 반기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봄꽃과 함께 천혜의 절경을 달리다 보면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명성에 힘입어 올해도 단체 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회 개막을 5일 앞둔 10일까지 참가 신청 단체반 90여 팀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제15회 춘천호반 마라톤 대회는 1950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를 재패한 춘천 출신 함기용 선생의 쾌거를 기념하기 위해 강원일보사와 춘천시가 만들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스포츠 브랜드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하프코스와 10km 남녀 1,2,3위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주어지고 5km 남녀 1,2,3위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강원일보TV 전윤입니다. 강원일보TV 전윤입니다.